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 영상에 이어서 추가로 영어 속담 10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right to it. 집중해서 첫 번째 표현부터 잘 들어보세요. 수중에 한 마리의 새가 숲속의 두 마리보다 낫다 라는 이 표현은 미래에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사냥꾼들이 이미 잡아서 손에 들고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아직 잡지 못한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의 숨은 의미는 욕심부리지 말고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이 표현을 직역하면 울타리 반대편의 풀이 항상 더 파릇해 보인다 인데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사는 가정들이 더 많고 각 주택마다 자기 앞마당 이거를 lawn이라고 하는데 이걸 열심히 깎고 관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잔디임에도 나도 열심히 관리했는데 옆집 잔디가 더 파릇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같은 떡인데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두 개의 머리가 한 개보다 낫다 라는 이 표현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훨씬 더 없다는 뜻으로 백지짱도 맞들면 낫다 라는 한국 속담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의 이 속담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는 인생의 이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외국인 친구를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의미있다는 뜻입니다. 사진 한 장이 천 개의 단어보다 낫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속담 중 백문이 불혈견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진 한 장 즉 눈으로 보는 것이 말로 듣거나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다 라는 뜻입니다. 말로 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조절을 하려면 식단 관리랑 운동만 꾸준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well it'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 표현은 한때 세계를 재패했던 로마 제국처럼 엄청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간제촉을 하거나 조마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이 표현은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데에는 무력과 폭력보다는 말과 글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천천히 꾸준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결같이 노력하면 성공을 이르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의 대표적인 교훈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 1편에 10개 그리고 2편 10개에서 총 20개였습니다. 첫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모든 짧은 말 안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표현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니까 확실히 듭니다. 모든 속담을 깊게 이해하고 내 인생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표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깊게 다가온 표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표현이랑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 두 개의 표현이 지금 제 상황에서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속담인 것 같아서 적어놓고 자주 보려고 합니다. well that's all i have for this video so uh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 bird in the hand's worth two in the bush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 picture's worth a thousand words easier said than done the room wasn't built in a day the pen is bitey after the sword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will let us see you january can leave for this and we have to see you next os if we are to see you aridge getting the wrong voice how'll we pay for this where can we there